아 빌드를 말해주면 어떡해 아 땡땡해봐 내 치즈러신 안가줄게 땡땡해봐 오 278하고 3년 전에 28쯤 했던 사람한테 지고 울지나 마세요 야 근데 방풀이가 조금 무섭다 GG 방풀인데야 뭐하지 빌드 overall 거의 반응을 하는데 이거 게임 센스가 확실히 있다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승대리 승 », 냉혹한법이니깐요 아 뭐야 이거 뭐야, 아잠깐만 뭐야? ziękuję 잠깐만 뭐야 왜 테리어? 뭐야! 11시 멀티 뭔데요? 네? 저기요? 뭐야? 행운을 빌어요 치즈는 안 가줄게 색 예쁜 걸로 정해요 파랑이요 전 라임색으로 근데 사실 그거 저 빨간색 나 초록색으로 고정해서 바꾸는게 편하긴 해 미니배비 그렇게 보여서 시프트 탭 두번 누르면 바뀌거든요 내 색깔이 초록색 상대가 빨간색 적차대 방풀하면서 해요 어 뭐 상관없으니까 방풀하면서 하세요 오케이! 시청자님이요 그리고 내 스트림을 시청해 볼까요? 봐봐 근데 얘가 뉴비 뉴 플레이어 그랬는데 존나 잘하는거 아니야? 뉴비인척하고 존나 잘할수도 있는데 그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어 뭐할래 나 이상한거 할거 같은데 풀톱 막 센터 투게이트 이런거 하는거 아냐 이상한거 보고와가지고 어 그렇다 쫄리진 않죠 뭐하냐 왜 글로가냐 왼쪽으로 오지 배불러igan 막 센터 폰 칼을 뚫뚝뚝뚝이 이거 뭐 보안이 그냥 다 크겠구만 사업 안 누르고 뻔했죠 다크 들어갈래네 아 새바닥이네요 앞마당 찍고 엠벨 지었어야 했는데 이건 내 실수했다 뭐 저만 막으면 이겨서 폴브 좀 괴롭혀 볼까요 뭐야 뭐야 엄청나잖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더 기다려야죠 급할수록 여유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시죠 이제 준비 완료 여행 있으십니까 문제 없습니다 서플라이 디퍼가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네랄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더 기다려야죠 급할수록 여유가 필요합니다 혹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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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 드랍일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못된 빌드를 준비했을 수도 있으니까 더 기다려야죠 급할수록 여유가 필요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하라 드비를 고통스럽게 되나 모르겠네 다크드락같은데요? 안만봐도 야 드라곤 컨트롤 역시 피지컬 살아있어 적차대 살아있긴해 피지컬 역시 변터 vamper 퍽 Module 워 워 워 워 워 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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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보다 난데? 엠조이! 와! 승비 끝났습니다 공격 위치는! 적 공격이 아군을 공격합니다 잘 싸워야 해요 위치부터 잘 잡아야 저 집중할 때입니다 공격 위치에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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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진짜! 뭔데? 스톰은 잘쓰네 뭐하는건데? 귀엽긴 하네요 본질 나오는걸로 수리하겠습니다 뭐 최선을 다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뭐 핫템을 할 줄 몰라 다 큰줄 알았는데 핫템을 했네 내정지였어 원래 스타때릭터 그런거에요 아 적차돼 이거 이터니티 이터니티 혜진의 무게가 아니.. 챌린저의 챌린저치고는 조금 좀 정신없었죠? 아 오케이 파일럿 막혔으니까 오케이 다시 다시 하자 아니 근데 뭔 핫템을 뽑았어요 핫템을 뽑는게 아니야 아 그래도 맛있게 이겼네요 아 GG 끝게임 페널티 매치요? 캐나다님 어떤 페널티 매치가 필요하죠? 아 쌉가능이죠 리플레이 저장좀 할게요 적차돼님 리플레이 저장하기 적차돼와 소중한 한판 1승 오케이 북미 동부서버요? 어 캐나다님 콜 이거 한판하고 핫템은 쓰지마 이거 뉴비는 쓰지마 테란전 핫템은 진짜 그냥 셔틀에 태워서 써야되는데 나중에 난 다크올줄 알았지 아니 뭐 핫템 한마리와가지고 무슨 어 롤첸 컨트롤하는거 마냥 핫템 사이버닉스톰 드라그룰하거나 핫템하는 러쉬로고있어 진짜 좋았어요 오랜만에 그거 해볼까? 나 진짜 이 빌드 안한지 오래됐거든 그래서 잘 몰라요 아이쿠 근데 그냥 그거 해볼게요 약간 매너라고 할 수 있죠 최선을 다하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약간 요한이형 스타일로 해볼까? 요한이형 스타일 아 근데 8배럭은 하면 안될거같애 8배럭하면 상처받을거같애 그 8배럭은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중반부까지 끌고가서 적차된 힘이 또 이게 자존심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털어주면 연습해서 나중에 올거거든 어 재밌겠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씨 뭐 서포를 이렇게 늦게 지웠어 일꾼이 잘못나놨다고 미네랄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더욱 기다려야죠 저그 맞지 캐나다님 기다리세요 상품 없어도 되니까 한게임해요 부담 갖지마시고 같이 하는게 재미있지 뭐 나중에 방송이나 커지면 미션이나 걸어줘 콜 아 리즌 아프터 디스게임 페널티 매치 I'm gonna play in USA 서버 하이핑 하이핑 챌린지 하이핑 챌린지 흐하 이거 구 들어와 appreciated Vegetable 어서오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그런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자 폐기하고 있어요 시청자들 아주 거세게 혼내드리는 중 4마리까지는 찍죠 지금 정찰이 안되서 구두로 놀 수도 있거든요 아 그냥 일꾼도 해놓자 일꾼도 앞에 해놓자 인정? 구두로만 안 맞으면 이길 것 같거든 질 수가 없거든 내가 왼손 마우스 내가 코 파면서 마우스로만 해도 이기거든요 그냥 일꾼만 한 마리 버려놓을게요 제가 재밌는 게 생각나서 다시 가스 캐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마당 직구 하자 다시 가스 뺍니다 약간 변덕스러운데 이해해주세요 지워도 되게 아 무슨 막서치냐 펑커 줘야겠다 아 펑커 뭔 펑커야 이 듀비 상들 무슨 펑커야 저글링 오면 컨트롤로 잡아 라고 하지만 링 올인에 당하긴 싫으니까요 여유가 필요합니다 오야 뭐야 앞마당을 갈 줄 알아? 어? 서플라이디포가 부족합니다 아 뭐야 뭐야 지금쯤이면 에스비가 서플라이디포를 칩고 있어야죠 이건 반영번의 문제예요 야 뭐야 반영속도 뭐야 아니 사매처리? 야 잠깐만 뭐지? 야 잠깐만 뭐지? 뭔데? 할 줄 아는 거야? 아 잠깐만 진심모드 갈게요 잠깐만 뭐지? 할 줄 아는데? 아 나 배틀크루저 뽑을랬거든? 잠깐만 이거 안되겠다 이거 이러다 내가 질 것 같거든? 너무 쟀는데? 야 성컴도 지었어? 위치는 거지 같긴 한데 바로? 아 나 근데 이거 뮤타레 털릴 것 같은데? 나 패기 너무 느려서 내가 원래 딴짓 탈라다가 지금 뒤늦게 바꾼거랑 우린 계속 죽는데? 뭐야 우속 건물 완성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문제없습니다 뭐야? 완전 쫄았네 아 쫄만하지 이러면 무탈 갯수가 좀 적을 것 같은데? 어 뭐야? 멀티드 야 잠깐 뭐야? 좀 하는데? 아 뭔데? 아 나 얘가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요 집중 좀 할게요 포커스 아 이거 지겠는데? 너무 불리한데? 아 이거 털렌 안 짚고 뉴탈 골리아스로 막아봐야겠다 뭐야 어 드러넣어 굿 어 저그는 좀 치는데? 풀톤 개못하더니? 털렌 닭가고 에어 다 에어 읏 에어 읏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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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3, 2, 3 2, 3, 4, 5, 5, 6, 7, 8, 9, 9, 9, 9, 9, 10 4, 5, 6, 10 아 이거 치겠는데? 공격을 받았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똑똑 똑똑 손님 왔습니다 똑똑 똑똑 모시모시 손님 왔습니다 손님 받으세요 이라시아 이마세 이라시아 이마세 이라시아 이마세 왜 이렇게 행복하겠어 투수 패니까 행복하지 이라시아 이마세 이라시아 이마세 손코이는 되게 꼼꼼하게 지었다 아 개꿀잼 아...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오 베리 덴저러스! 오마이갓! 엄청난 어택! 파워럴크 어택! 이런이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연구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아! 어 근데 꼼꼼하다! 손은 빨라! 확실히 손이 빨라! 어 인정! 손은 빨르다! 인정! 손은 빨라요 손은 빨라요 손은 빨라요 손은 빨라요 준비해야겠죠? 이벤트로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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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베리 스트롱! 으읍스! 오! 너무 스트롱!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예, 갑니다! 와우! 곧! 겉! 겉! 예. 잘 잡게! 아우씨! leg! 수술을 위한 선물? 어 그래도 날카로웠다 멀티 늘리는 플레이가 되게 예스럽지 않았어요 역시 어 뭐야 무투어가 나왔다고? 잠깐만 뭐야 뭐야 야 잠깐만 뭐야 뭐.. 뭐야 으 으 으 으 컷 계속 형 멀티 먹었어? 일어나 아니 보름옵까지 한다고? 미쳤네 좀 친해 이 형 랠리 하나 잘못 찍었다 지금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잠만 흠 흠 흠 아 쉽지 않지 저가 이기는게 쉽지 않아요 아우 어 적은 적은 좀 가능성이 보였다 적은 가능성이 보였어요 적차례 GG GG 적차례님 잠깐만 북미에서 도전장이 났거든요 그 빌드 하나 깎고 있어봐 그 북미에 적차례 2승 킥 프로토스 야 9승 0패? 방장사기 화전 아닙니다 가보시죠 이게 핑이 이게 방장핑은 아니겠지? 어 렉 뭐야 잠깐만요 게임 이거 어떻게 바꾸세요 어 나 빠른데 혹시 캐나다님 느려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거 방장핑으로 내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할만한데? 그치? 야 스타프리그 갓 게임이다 하긴 게임이 가벼우니까 게임이 가벼우니까 전송 속도가 빠른거야 북미 뭐야 이거 별 차이 없는데? 잘 부탁드려요 히 공룰이거든요 채팅 인사 한번 해주고요 원래 이렇게 아 근데 구승 0패면 내가 봤을 때 고수인데 그죠? 방장 5만미네랄 1,400미네랄입니다 가스 5,000있고요 이거 캐스파 공식맵이에요 공식맵 공식맵 토스전 어이 뭐 핑 문제가 없는데? 그냥 갓게임이네 눈치 악순 집중해볼게요 또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또 시청자의 대전 절대로 대충 할 수 없죠 절대로 대충 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크게 혼내드리겠습니다 나이스 벙커 더블후 뭐할지 생각좀 하죠 아니 팩벙커 더블후 뭐할지 생각좀 하겠습니다 다음 빌드는 막 서치 오신거 같기도 하고 그쵸 대각은 아닌거 같고 그쵸 대각은 아닌거 같고 몰라 뭐야 이거 날빌인데 다 큰가 다 큰가 다 큰가 뭐 엠벨을 짓는게 안전하겠죠 아카데미보다 아카즉 아냐 엠벨은 아닌거 같고 아니면 드랍 모아뛰기일수도 있거든 다 큰가 다 큰가 다 큰가 다 큰가 다 큰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드라네 그냥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 베لب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리こ이 에어磨 어 뭐야 택 덴드라군? 봉 어 아 그냥 드라를 모으신 거였어 내가 알 길이 없으니까 입고 맞고 있고 드라 하나밖에 못 봤으니까 아 뭐야 아씨 뭔 포즈에요 아 정말 아 이거는 좀 고통스럽게 보내드려야겠네요 저 눈누빛이 눈누빛 스타일이시니까 제가 또 한번 배움의 자세를 느끼실 수 있게 좀 공격적으로 한번 정석 플레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스가 문제는 상황이죠 가스로 왜 항상 모자란 기분이 될까요 일단은 충분히 모일 때까지 피가 자랍니다 배수진 가스가 부족합니다 배수진 가스가 부족합니다 배수진 가스가 부족합니다 배수진 가스 배수진 가스 아 그러니까 는 아니지만 A상 뭐야이거 못본걸로 해 우리 못보았다 저거 다들 너무 본척하지 마세요 우리 못본거야 알았죠? 우리 저 못본거야 다같이 눈 감았어 약속 teen 안본수 삽니다 자 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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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이거 어? 저런 기재란 플레이 뭐지? 아 왜 멀티도 없고 사업을 이제 돌리는거야 아 이게 핑이 느려야 뭔가 페널티가 있는데 이게 그냥 빨라요 이게 게임이 갓겜이라 그냥 빨라 뭐 페널티가 없어 나한테 좀 죄송한데 이거? 페널티가 없어요 그냥 빨라요 갓겜이라 이게 그 그 그게 상 그게 없어 안 내려 그게 문제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영역을 내려주십시오. 전진 앞으로! 히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영역을 내려주십시오. 영역을 내려주십시오. 영역을 내리시죠. 영역을 받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가스가 모자란 상황이죠? 가스는 왜 항상 모자란 기분이 들까요? 일단은 충분히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답답하면 무한 맵을 합니다. 우리 북미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캐나다님에게 상처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승부의 세계라는 것을 또 느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승부의 세계는 냉혹한 법이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도와주는 데 뭐야 이거! 뭐야! 아이 잠깐만! 뭐야? 잠깐만 뭐야! 웬 캐리어? 뭐야! 뭐야! 열한 씨는 멀티 뭔데요! 예? 저기요? 뭐야! 어! 아이! 잠깐만! 갑자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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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그게 왜 나와요? 네? 거기 건설이 안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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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마 나이스 정신없죠? 아 설마 정신없을때 이렇게 아니 뭐야 이거 멀티 뭐야 이거 일꾼에다 돌고 있는데 아니 뭐 뭐야 멀티가 여기 왜 있는데 근데 아 아 알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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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와이프가 상대에 넣어야 해요 Q. 윈에 넣으면 되기 때문에 Q. 윈에 넣으면 되요 Q. 윈에 넣으면 되요 Q. 윈에 넣으면 되요 Q. 윈에 넣으면 되요 아, 공격높이 부족합니다. 음? 아 서플아 게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아 그래도 이겼다 아씨 깜짝 놀랐네 놀랐잖아요 갑자기 캐리어 가가지고 와우 근데 캐리어 어딨나 우리 민철이 형님 거 잘 민철이 형님 거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오케이 기다려봐요 어 어 바나나 사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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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컬을 맞고 있네 GG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11시 몰래 몰티는 언제 했어 일단 9드론을 막아야 되거든요 방풀이라 4드론 에이 설마 4드론 뛰겠어 4드론은 SCV를 막으면 되고 9드론은 좀 빡세니까 9드론 대비를 좀 해야겠다 4드론은 뭐 SCV로 대충 막으면 되고 하아 보자 오케이 약간 클래식하게 갈게요 여러분 클래식 클래식이 뭔 뜻인지 아시죠 적차레니 지금 방송 보고 계시니까 클래식 옛날 영화 느낌 있잖아 그 영화 속에 한 주인공처럼 제가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요 방송 잘 보이세요? 방송 잘 보이세요? 방송 빨라요? 폼 볼 시간이 없네요 제 위치는 다 보셨잖아요 빌드 뭐 하실 거예요? 아 위치를 볼 수 있구나 괜히 알려줬나 아 어딜래나 정차레 좀 빨리 갈게요 수상한 짓 할 것 같거든요 음 고민 고민 중 그의 빌드는 무엇일까 고민 중입니다 지금 상당히 고민 중 아주 고통스럽게 해주고 싶거든요 사악하다고요? 아니 근데 이게 내가 뭘 갈지 알아서 유튜브 틀어놓고 할 걸 보면서 하게 그거 안 따라야지 유튜브 보면서 하는 거 불가능 메모장에 해놓고 메모장을 보는 게 나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더 기다려야죠 아 뭐 막 서치야 혜진님 화이팅 어 저도 좀 응원해주시죠 저 열심히 하고 있네 아 뭐야 시비압이 개쎘네 아 씨 막 서치워가지고 참해 응 다 맞쥬 어디까지 쫓아 정말 어디까지 쫓아 정말 정말 오랜만에 이거 해보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그쵸 고민좀 했는데 오랜만에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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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루아님 어서오세요 태사기를 이겨줘요 에 무슨 태사기 있어요 태사기란거 다 그거 루머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미쳐버린 미쳐버린 태사기 인정이라고요? 무슨 소리세요 오해하시겠다 사람들 미쳐버린 태사기 인정이라고요 미쳐버린 태사기 인정이라고요? 미쳐버린 태사기 인정이라고요? 미쳐버린 태사기 인정이라고요 미쳐버린 태사기 인정이라고요? 미쳐버린 태사기 인정이라고요? Bin 아 왜 안 지웠어 craving 망했네 세게 맡기는데 아, 너무 시계 맞다 아, 포우고픔이 부족합니다 지금쯤이면 SDB가 서플라이 디포를 찍고 있어야죠 이것은 사령관 품제요 서퍼, 또 막혔나요? 집중해야 됩니다 아, 포우고픔이 부족합니다 지금쯤이면 SDB가 서플라이 디포를 찍고 있어야죠 어, 들어가세요 뭐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제발합니다 준비됐습니다 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네랄이 부족합니다 적동력이 아군을 공격합니다 잘 싸워야 해요 위치부터 잘 잡아야죠 끝났죠?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잠깐 제도잖아 아, 뭐야 오늘 스타방송 핫하네 아, 좋죠?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아이고 소프 막혔네 너무 신나다 소프 막혔잖아요 뭐, 이거 왜 안 짓다 말았냐 또 막혔나요? 집중해야 됩니다 또 막혔나요? 집중해야 됩니다 잘 싸워야 해요 위치부터 잘 잡아야죠 집중할 때입니다 상대와 증사를 찾을 말하고 즉시 가겠습니다 기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아웃 아웃 적차 대 방풀 컷 아웃 아 고생했어 적차 대 아 그 정도면 나는 훌륭하다 생각해 어 나 생대로 이 정도 했다 어우 베리굿 홀드 해놔야지 어 적차 대 아주 훌륭한 게임이었어요 그래도 칭찬해요 더 기다려야죠 급할수록 여유가 필요합니다 건설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경쟁을 내리시죠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분 즉시 가겠습니다 정리를 입력하십시오 안전딛과 멜라구 친구들 안전디 채우세요 안전디 채우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 뭐야 아 방풀 진짜 아 어떻게 하나인데 야이 방풀 아 나 진짜 아 방풀이지 아 오 야 그 봤다 어떻게 봤어 야 그걸 봤어 아니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할건데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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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밀긴 할텐데 어 뭐야 어 버로우 링? 아 준비 많이 했네 아 버로우 링이요? 아 준비 많이 했네 아 버로우 링이요? 야 잠깐 드랍쉽을 이거 안통하잖아 이런 어 잠시만요 아 멀티 못가네 그런겁니까 잘 싸워해요 위치부터 잘 잡아야죠 집중할 때입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호출하십시오 적극력이 아군을 공격합니다 잘 싸워해요 위치부터 잘 잡아야죠 집중할 때입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건설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룰루랄라 신촌을 누비는 내 마음은 마냥 두근두근 여보세요 나의 친사 어떻게 내 마음을 잊나요 오 잠깐 루트라가 나왔다고? 오? 오 잠깐만 센데? 아 아 진짜 진짜 어 방응 빠르네 어 어 흠 못 봤겠지? 방금 거 못 봤겠죠? 인정? 방금 거 못 봤다 어 봤어? 뭐 거 도도도도도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서플라이드4 무조하다고? 대충이 진짜 깨지요 두두두두두 두두 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υτ리략 적차대 낚아 GG 고생하셨습니다 굿게임 근데 적차대정도 센스있다 적차대 게임 잘한다 적차대 AP는 130이나 되잖아 네 방파세요 왜 이렇게 공격적이시죠 캐나다님? 혹시 화나신거 아니죠? 지금 채팅이 조금 공격전투적이신데요? 조금 공격... 아닌데... 아 어떡해 약간 공격적이셔가지고 제가 그러면 한번 저그전을 선보여도 돼? 저그 한번 선보여드릴까요? 캐나다님 어디 테라... 종종 뭐할까요? 캐나다님을 위해서 맞춰드릴게 어떤 종종을 상대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테라... 아 주종으로 오케이 아 오케이 확인 역시 자존심 좋습니다 좋아요 테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따가 나 연습 2시에 끝났는데 와서 2시 반에 또 스타해야겠는데 2시 반까지 연습해놓으세요 적차대 안주무시면 나 2시 반에 또 방송 캘거니까 종족 고르시죠 하이어 나이스 투 비추 랜덤입니다? GG 흠... 랜덤이요? 어? 어 이거만 바꾸면은 딱 없어져 지금 갓겜 아님? 그쵸? 미네랄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더 기다려야죠 급할수록 여유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캐나다랑 한국이랑 하는데 핑이 똑같애 약간 느려 오른쪽으로 살짝 느린데 이거 뭐... 할만해 이 정도면 0.몇초에요 0.23초 차이 야 그래서 해외에서 스타하기 좋겠다 해외에 계신 분들 넌팡 레왓방 하이 후다 하아유 아 뭐로 혼내드리지? 아 뭐로 혼내드리지? 모르겠어 아 뭐로 혼내드리지? 아 근데 방풀한다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하아 종족이 뭘까 일단 종족 찾으러 갑니다 종족은 찾고 시작하자 집사각짱 아 저그였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집사각짱 집사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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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vec.... och ㅊ 헐 폰 v Fre 아 띠바 X댔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아 나 진짜 아 진짜 X댈뻔했다 와 오드온에서 진짜 와 이겼다 오 부람네 역시 한국인 예비군이 큰일이 해납니다 여러분 GG 이게 바로 대한민국 예비군 뭐 센터 투게이트하게 해야겠지 안 봐도 뻔하지 센터 투게이트 할 거 아니야 응? 나 저거 오랜만이긴 하다 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레라 드론 아이고 드론이 알아듣는 겁니다 오버룹처럼 얘기하면 알아듣지 않을까요? 흫 이..이게 너무 웃겨 저거하면 이레라 존 음 아 뭐 할래나 뭐 준비했을래나 너무 기대되는걸 우리 적차대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을까 너무 기대돼요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는걸 음 음 음 음 음 음 가야지 구두롱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쟝 오 쟝 예 러쉬 쟝 타임 일해라 쏜 아 대각이네 어 적차대 컨트롤은 좋긴 한데 약간 뉴 플레이어다 그런 단점이 있죠 뭐야 뭐야 본질 플레이어 뭐야 프로그 같은 말이나 뭔데 아나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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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뭐야 작정을 했구나 못된 짓 할라고 잠깐만 와 시켜마 네이스 우우우우우 똑똑똑똑똑 진화 완료 무슨 배터리야 질퇴 없어 정말 잠깐만 나 지나갈게요 사귀맵이라니 똑같은 조건에서 게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뭐야 아이씨 아이씨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아이씨 어 고수인데 unconscious 땅땅땅 똑똑 또 rib 어 톡톡 아이 아씨 아 매소 어 똑똑 어머어머 질럿 질럿 따라온다 적차대 질럿 따라온다 야 왜케 많은데 질럿이 개무섭긴 하네 여왕버그 많긴 하다 뭐야? 진짜 ид 아이 아몬ội 이사가? 어디로 가는데? 이사 어디로 가는데 어ота에어 diameter 아, 적차대 아주 수고 많았어요. GG. GG, 갈고 닫고 오십쇼. GG, 적차대 컷. GG, 적차대 컷.